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현재를 기준으로 좀처럼 전체를 역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등판입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등판이 얼마 전에 결렬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가졌던 판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선거를 여러 번 치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두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김종인 씨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6일 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연기반 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회생시켜서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집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가 최근에 펴낸 자서전 영원한 권력은 없다 해서 김종인 씨는 자신의 과호를 이렇게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됩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입니다 모든 선택은 국민의 것이지만 국민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준 책임이 크다고 통감합니다 아마도 이 같은 부채의식이 뒤늦게 그가 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4.15 총선의 흐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현재의 선거 판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것입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당의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현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두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정치나 선거나 당대표직을 모두 해보는 사람이라서 여러가지 미숙한 면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숙하다는 그런 진단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출사의 변으로 내놓은 여러가지 이야기는 지금의 이 땅의 유권자들이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잘 집어냈습니다 그가 지적한 것은 이 땅의 양식이 있는 유권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충고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3월 26일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법부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선거제도 자체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오랜 세월 고생에서 구축한 경제사회제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 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경제는 거꾸로 된 정책으로 이미 심각한 위기에 빠져 비상시국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이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집권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통합당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다가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그런 절박함 때문이다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야당의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내놓은 그런 지적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 절박감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당에게 호재로 작용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4.15 총선을 앞둔 유권자라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적한 한 문장에 대한 답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지적입니다 그들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지난 3년 동안 해온 행적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것으로 보는가 바로 이 점이 아주 핵심적인 유권자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지난 3년 동안 해온 행적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것으로 보는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을 맡기로 결정하며 사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 총선에서 그들이 이기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우려도 컸다 그래서 김종인 씨는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판세를 뒤엎을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보기보다도 늘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현재 무언가 자신에게 주어지면 과거와 미래를 그냥 잊어버리기 쉽게 되죠 현명한 유권자라면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볼 수 있을 때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야당으로서는 경험이 많은 김종인 씨를 총괄선대위원장직으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그나마 어려움 속에서도 천만당이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